오늘은 6월 11일 거두절미하고 어원지로 갑니다. 대물나라 많은 군들 벌써 어원지 진치고 난리 났습니다. 물결치고 말은 다 삭고 너무 아름답고 행복하답니다. 와 동영상까지 보냈어 미쳐. 와 어원지 풍경 좋아요. 지금 서너명 가서 하고 있고요. 새우는 필수, 글루탠도 너무 잘 들어요. 옥수수도 잘 들어요. 너무너무 큰 고기를 바라려면 가지 마세요. 토종터입니다. 바글바글 보글보글 아름답게 즐겁게 낚시할 수 있는 분들은 어원지로 가십시오. 오늘은 6월 11일 어원지 상황이었습니다. 고기가 나오냐고요? 당연하죠. 궁금하면 대물나라로 오세요.